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알맞은 없다 가보라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돌아가는 의자에 대전 의자에 과장이 따로 있나 안주면 과장인데 볼 때마다 한글자리 피어있더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보자고 밟아버린 젊음을 틀렸다고 학원에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